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웹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웹뷰는 일반적으로 웹에서 말 그대로 화면을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앱과 웹이 완벽하게 나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지점에서 봤을 때는 앱과 웹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단에 있는 주소창만 사라지고 각각의 UI만 그럴듯하게 생긴다면 사용자는 앱과 웹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나뉘는 것이냐. 간단히 말해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앱 하나의 모든 기능을 우리가 새로 개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심지어 결제 모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PG사 결제 같은 경우는 각각의 PG 결제사가 따로 있고 각각의 카드 정보들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들에 대한 API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끌어다가 사용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앱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기 때문에 웹뷰에서 이 결제 모듈을 띄워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앱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창이나 혹은 실제 화면들은 이렇게 별도의 웹뷰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내부에 공유된 링크 같은 것들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자체적인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주고 그 안에서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카카오톡에서 오고간 링크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곳으로 이동하는지들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의 웹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웹뷰는 대부분이 실제 웹브라우저 개변이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실제 사용성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웹뷰가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실무에서 앱 쪽에 있는 부분과 이제 웹뷰에서 있는 부분이 서로 호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앱과 웹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 서비스들을 만들다 보면 누가 가장 맨 아래쪽에 있는 메인 주체인지 그리고 걔가 다시 웹뷰를 호출한 건지 아니면 웹뷰에서 앱을 호출한 건지 이런 상관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사용자가 사용했던 건 처음에 있던 첫 번째 앱이었는데 거기에서 결제 모듈 관련된 웹뷰가 하나 뜨는 거고요. 결제 모듈에서 다시 또 별도의 결제 사이트를 이동한다면 하나가 더 뜨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앱들 중에 앱 화면에 있는 것들을 다시 또 호출하거나 혹은 그 앱 기반으로 웹뷰를 다시 호출하는 방식으로 몇 개의 다리들을 계속해서 건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제가 끝나고 나면 결제 완료 페이지 같은 것들이 또 뜨겠죠. 그렇다면 그건 또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것도 웹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몇 개의 레이어들이 계속 중첩되어 가다 보니 이걸 건드리는 사람은 누굴 것이냐 심지어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혹은 취소됐을 때 혹은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결제가 되지 않았을 때 혹은 결제는 됐는데 속도가 느려서 그 내용이 사용자한테 인지되지 못했을 때 같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자가 웹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은 바로 이런 결제 부분이 제일 많은 겁니다. 결제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특히나 웹뷰 기반으로 이렇게 엮여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40415 같은 네트워크 에러 혹은 서버 자체가 응답 없음 혹은 우리 쪽 서버는 괜찮았는데 결제 서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중간 단계에서 호출이 안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기획자들이 결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특히 QAL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앱처럼 생겼다 웹페이지처럼 생겼다 같은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기획하게 되는 서비스 내에는 웹페이지,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온 화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것이 웹인지 앱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개별 컴포넌트들이나 개별 화면들이 웹브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기는 제약사항이나 혹은 뒤로가기의 이슈 혹은 뭐 404 에러나 혹은 네트워크 관련 에러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미리 확인해줘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